자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 미스터트롯의 영광의 결승 진출 7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응원했습니까 누구의 팬입니까 자 이거 관련해서 뉴스장터가 여러 번 영상을 올렸는데요 일부 우리 구독자 중에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뉴스장터가 이찬원을 밀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공정하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찬원이 우승할 것 같다라고 하는 영상을 만든 적은 있긴 한데 편을 들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뉴스장터의 분석이 틀린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이명웅이 1등을 차지해서 지금 이명웅을 향한 인기가 엄청납니다. 댓글이나 검색량에서도 이명웅의 인기는 엄청난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가수를 응원했나요. 자 여기 영광의 얼굴 7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기인은 이 7명이 아닌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자 여기 모습 보이시죠 정동원. 김호중의 팬덤 엄청납니다. 김호중의 팬덤도 깊습니다. 넓은 것보다는 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찬원의 3위를 아쉬워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탁의 노래솜씨에 대한 인기는 엄청나고요. 영탁의 팬도 엄청 많습니다. 영탁의 신곡, 작곡가 미션의 찐이야는 지금 음원차트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지금 발표된 지가 얼마 됩니까? 며칠 되지도 않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높은데요. 이들의 영광의 모습 7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가장 인기를 향후에 끌 것 같다고 생각 드십니까? 이렇게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좀 모셔가려고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연예기획사들이 이들을 모셔가려고 지금 암중모색,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몸값이 최고는 수십 배까지 치솟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새로운 행사의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연예기획사들은 이들을 모셔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기획사들의 모습이 호수의 백조처럼 수면 위에서는 태연한 척, 우아한 척 하지만 지금 이들을 모셔가려고 물 밑에서는 발을 동동 굴러고 있는 형국이다. 모양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인 중에서 이미 3명은 소속사가 있습니다. 자 이명홍은 물고기 컴페니에 소속되어 있고요. 영탁은 밀락으로 소속되어 있고 장민호는 윙스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김희재, 이찬원, 정동원입니다. 이 3사람만 지금 소속되지 않았고요. 김호중은 최근에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속사가 없는 사람은 김희재, 이찬원, 정동원 이 3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들을 향한 연예기획사의 러브콜이 지금 치열하다고 합니다. 빗발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들의 인기는 지금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데요. 자 이거 말고 이 7인 말고 강태관도 어제네요. 17일날 조용수 작곡가가 소속되어 있는 넥스타 엔터테인먼트하고 전속계획을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 밖의 이도진 씨도 KW 엔터테인먼트에서 계획을 맺었고 옥진욱도 K스타 엔터테인먼트하고 일찌감치 계획을 맺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예기획사들이 이들을 모셔가려고 지금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사람들이 1년 6개월 동안에 전국 투어하고 해외 투어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소속사와 관계없이 이 행사를 진행하는 기획사와 기간제 활동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거를 위탁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프로젝트성 기간제 활동 계약을 1년 6개월 동안 맺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에는 이 기획사 위탁 매니지먼트를 맡은 뉴 에라 프로젝트, 뉴 에라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소속사와 또 앞으로 새로운 기획사와 소속할 소속사와 이 기간제 활동 중인 위탁 매니지먼트 기획사와의 일정이 중복될 경우 갈등의 조짐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속사와 이 콘서트를 기획하는 소속사와의 일정 때문에 갈등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요. 다음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김희재에 관한 소식입니다. 김희재가 해군병장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현역에 있으면서 휴가를 받아서 미사트롯 경연에 출연을 했는데요. 어제 저 17일 날 마침내 김희재가 전역을 했습니다. 김희재가 올린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입니다. 이렇게 기념사진을 동료들과 함께 찍었고요. 김희재가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필승 신고합니다. 병장 김희재는 2020년 3월 17일 불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고요. 이런 내용을 또 썼네요. 그동안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활동하는 희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SNS에 올렸는데요. 이제 김희재도 족쇄가 풀린 겁니다.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민간인이 되어서요. 김희재의 활동도 크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김희재 팬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희재 보이시죠? 해군병장 김희재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겁니다. 지금 미스터트롯의 진선미, 이명웅, 영탁, 이찬원이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지금 모셔가려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미 MBC의 라디오스타에서 이들 3명 진선미와 함께 장민호가 함께 출연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JTBC의 아는 형님에도 이들 3명이 출연키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지금 이들은 행사는 물론이고 각종 방송에서도 이들을 지금 모셔가려고 난립니다. 이들을 모셔가야 시청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지금 최근에는 이들 7인이 최고의 인기스타입니다. 이들을 모셔가야 좀 시청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들입니다. 자 이들을 모셔가야 다른 방송 프로그램도 시청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셔가려고 방송국에서도 눈치싸움 대단합니다. 이들 출연료도 상당히 올라갔을 거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기획사의 계약 몸값도 수십 배가 떼었다고 하니까요. 자 이들의 인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응원했습니까? 누구의 팬입니까? 자 이렇게 이들이 이제 출연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에 대한 관심도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5개 도시는 예약이 끝났고요. 나머지 20개 도시는 일정과 8월 15일까지 4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일정과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예매는 아직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매와 관련되는 문의와 댓글이 엄청나게 비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소식은 말이죠. 서울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18일, 19일 날 요게 아마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제대로 일정대로 공연이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요 부분이 이제 미스터트롯의 팬들에게는 좀 걱정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장터가 자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결승출연 7인의 몸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연예기획사들이 이들을 모셔가려고 좀 난리다 하는 소식 그리고 김희재가 전역했다는 거 하고요. 미스터트롯의 진선미는 이미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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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